네에에에에에 잠깐만 샤ouver 자ones 하아 앉아 씨앗 앉아 toe 어? 어? 아, 난리야 어떻게 아프지? 어? 오는 걸 알았어, 정말 쏘고 아까부터 지진 안하고 막 난끈다 이렇게 그런 거 같아 저거 좀 한번 해, 쟤 봐 쟤는 왜 저렇게 났어? 어? 막대기 아이고, 저기 물에 여기로 나와서 저거 여기 나와 아, 대충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아, 대충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몇 번 탈출해가지고 도망다닌다고 해서 집 앞에 들어와서 뒤 혼자 놀다 내가 그래갖고 얘 별명 쓰여놨다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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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?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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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? 어, 진, 진, 아빠 어떻게 지금 바로 그 애들 한 개씩 치자? 어 한 개씩 치고 가자 아니, 봉사장도 놓으셔도 돼 여자분이요 아, 그분 오늘 산책은? 산책을 하시면 돼요 아, 혼자 오셨어요? 혼자 왔어, 혼자 왔어 같이 오신다고 애들 아니, 애들 목줄이 들어가는데 목줄이, 줄이 앉아, 앉아 얄로 니 duck, 놔 leave me 어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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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바오로 이따가 줘? 바오 지금 하나 줘봐 봉사자랑 같이 가게 바오 지금 이거 먹고 있어 야 너 도망 좀 도망가네 나갔다 들어온데 또 과오 먹어 진짜 안걸리 과오 지금 나가고 싶어 플렉 플렉 앉아 플렉 앉아 난리가 났어 없어? 하나도 없어? 뼈가 없다고? 뭐가 없다고? 뼈 요번에는 많이 못 봤다 석발? 아 괜찮아 얼마큼 밖에 안 남았고 큰 거 재줘 우리 애들 많이 먹어요 석발 많이 먹어요 어 됐어 그럼 대안이 거 없어도 돼 대안이 애들 한 개씩 줬어 이거 살이 막 남았네 살은 누구죠? 공주 줄까 살? 네 공주 주세요 공주 아니 우리가 얘 기절했어 아니 기절한 척 하는거지 나비야 나 나 나가긴 나가야 돼 야 그걸 흙에다 놓으면 어떡해 거기다 올려놔 뭐 올려놔 바오 바오 그거 거기 올려놔 여기다 놔 거기다 놔 흙에 놓지 말고 산책 가려면 그거 놔 바오 앉아 또 먹어 또 먹어 아우 먹어 아우 먹어 먹어야지 먹고 가자 안 돼 안 돼 바오야 기다려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바오 들어갈거라고 난리 자 이제 내려가자 우와 블랙이도 목욕 좋아 아이구 좋아 오구 좋아 블랙이 얘는 들어가도 발만 남구는데 블랙이 아 얘네들 이제 바로 가서 살사라 네 마루야 잘 가 네 마루야 잘 가 네 마루야 잘 가 네 나한테 나오면 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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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고 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영상 유튜브 올라가도 되죠 으 으 잘 키우세요 바로 잘 가 으 으 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으 으 으 그리고 다리가 아직 다리 벌벌 떤다 지금 안 돼 안 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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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에 근력이 없다 으 으 다리가 너무 아파서 으 많이 하면 안되고 맨날맨날 10분정도만 해줘야 돼 오래 좌우를 못잡아 힘이 없으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오의 땡깡이 날로 심해지는 으 아니 내한테는 안그래 먹는거 같고 땡깡이 아니고 이제 나가고 싶어서 절하는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덩치가 비슷한거 같아 소장집은 으 으 으 애교 부리는거 봐봐 엄마야 으 애교 부리는거 운더야 으 으 너는 이름이 소울보신원에서 개소주 될뻔했지 으 으 개소주라이 그러니 아니 그집에서 요새 개가 없다고 있잖아요 동네사람보고 전부다 죽을 사람들한테 돌아다니게 있으면 연락좀 해달라 미치 소울보신원 으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욕을 해가지고 영상 찍다가 욕을 해버렸어 미치 년이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 개를 사람한테 개소주 될라는데 개가 없어서 못한다던데 이 그러니까요 얘 이름이 없다며 누구요 네 옆에 있는 애 이름 좀 지어 주세요 이름이요 너무 귀엽다고 하시만 얘 남자에요? 동굴 동굴 동굴이 동굴이 좋다 동굴이 요즘에 사람처럼 이름 많이 줘 동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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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내 미니핀 미니핀 미니핀? 걔가 상치만 알아애네 응 알아요 알아 오오오오오 응 그 주인이 그 뭐 하나 물어보세요 예 이 개에 대해서 같이 아세요? 개 정류가 안 돼요? 뭐 개 정류 물어보시려고요? 개 종류가 뭐 찾는 개가 있으세요? 아니 이 개를 누가 한번 키워볼래 하고 주려고 하는데 어떤거 물어볼라고 내가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아까 그 입양 데려가는 분 그 입양간에 누구를 보고 온거지? 길에서 길에서 누가 가르쳤대요 아 부산식당이요 아 부산식당이 뭐